뉴욕시의원 23 선거구에 출마한 린다이 후보는 21 퀸즈 빌리지 소재 투표소에서 뉴욕시의원 19 선거구에 출마한 리처드이 후보는 베이사이드 소재 투표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한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린다이 후보는 지난 2월부터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약 7천여 명 이상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이 후보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늦게 귀가해 자녀들과 가족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긍정적인 캠페인을 펼친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9 선거구에 출마한 리처드이 후보도 선거구 내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PS-169 앞에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출마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리처드이 후보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짧은 소개가 한 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이 후보와 리처드이 후보는 승패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자신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후보로서 우리 커뮤니티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에게 저를 후원해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뉴욕시의원 후보로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발전되기 위해 저 경험을 써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에 싸우기 위해 저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후보로 나왔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